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터큘라일 라마다인에서 KAC 워싱턴이 주최한 풀뿌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세들에게 한국인의 뿌리를 심어주고 주류 사회에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행사인 풀뿌리 세미나에는 지난해 풀뿌리 세미나에 참석했던 시애틀 유니버스티의 브리타니와 브랜든 학생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줄리강 회장과 산드라 이사장, 오시훈 부회장, 그리고 시애틀과 페더웨이 타코마 한윤의 이사장, 워싱턴 DC 풀뿌리협회 송원석 국장, 샌드류 하원의원, 박영민 전 페더웨이 시장, 피터 권 시텍 시의원, 그리고 영사관에서 박경식 영사가 참석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선거 101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기도 해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행사를 마쳤습니다.